글로벌 앵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고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재차 반등했습니다 역시 다우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1000포인트 정도 왔다라고 하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근거로는 6월 금리 인상의 기정사실화 그리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40%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마무리와 함께 과연 증시 랠리도 마무리가 될까 금가격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 같은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최근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23년 만에 변동성 지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거 변동성이 좀 적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서 뉴욕 지수가 내려갔을 때 이제 주식은 고점이다 라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었지만 사실 증시는 그 이후에 재차 반등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화됐다라는 것이고 이미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굳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이니까 깔고 앉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하방 리스크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연준이의 긴축이 주는 자신감입니다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100%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9월 이후에 연준의 자산 축소 그림까지 그려진다라고 하면 달러의 하락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런 반대로 금가격의 상승도 막아줄 겁니다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셋째로 물가 상승의 부진입니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미국 경기가 조금 위축된 것에 영향인 듯한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금을 계속해서 매수할 수는 없겠죠 금가격의 급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을 좀 볼 텐데 금의 상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떠날 만한 차트가 나타나고 있죠 2012년 이후 금값이 30%가량 그리고 작년 고점대에 비해서는 또 10%가량 금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은 시장이 어려워져서 어지러워져서 혹시나 유로존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바람에 금값이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틸 구간이 지났다라는 견해가 나오는 거죠 역시 청산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금가격의 상승을 막을 재료들이죠 금가격은 금선물 기준으로 볼 때 6월물로 보면 최근 한 달간 7에서 또한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간 최근 아주 소폭 반등을 했는데 안전자산의 대표격이다 보니까 금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의 인기가 많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 금이 오르면 주식 인기가 시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가격의 약세를 지속할 것 같은 단서를 지금까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단서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아직은 주식시장의 인기 뉴욕 증시도 끝나지 않았다 랠리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